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음 주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선거부정 문제만 다루면 국가를 재난으로 구한 영웅의 반열에 들었을 겁니다. 그 영웅의 반열에 들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윤 대통령이 저버리는 이유는 짐작이 되는 바가 있지만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보수 진영의 최소 50% 이상 정도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의 최소 50% 정도 최소 50% 이상이 윤 대통령이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뭡니까 원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지금 심한 지경 입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그냥 부글부글 민심 입니다. 그 이상은 무슨 단어를 표현해야 될 지 보글보글 민심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부글부글 민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논조라는 것은 선거에 관해서는 대부분 다 거짓말을 쓰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사실과 진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댓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민심의 소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은숙님이 말씀하신 것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정선거가 중요한 게 누가 당선이 되었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지역구 주민들은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되면 선거 조작을 해서 당선이 되든 상관이 없다 이런 미친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각해진 것 같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지 관계없이 옳은 것은 선거 부정은 해결하고 넘어가 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전선거는 80대 20의 투표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정당한 투표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도 조갑재는 80대 90이 아니라 90대 10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블당의 90%가 나오고 국민의힘이 10%가 나와더라도 조갑재는 여러분들 일체 부정선거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떠들 겁니다. 이분 말씀이 지금은 60대 30이니 60대 5대 35가 나오지만 앞으로는 85대 여러분들 15도 나오고 80대 20도 나와도 그것도 합리화하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룰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 수준입니다. 윤 대통령이 덮고 가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실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되면 본인이 여러분들 죽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자성의 멸사봉공 살신 성인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덮고 가면 윤 대통령도 죽지만 국민들이 죽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혼자 죽지만 국민들은 5200만이 죽지 않습니까 선거는 5300만 전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게 5300만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얼마나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 입니까 대통령을 하지 말든지 대통령을 했으면 5300만 명의 생사와 여름 관련된 부분에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집안의 가장이 돼서 개론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는 지금이 참 홀가분한 생각이 듭니다. 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까 그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 정도 하게 되는 겁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것이고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그건 남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가 풍요와 함께 여러분들 지금 성장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약품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남자들의 책임감 상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이 인간을 분발 하게 하고 인간을 더 나은 인격체로 완성케 하고 인간을 진실되게 하고 인간을 성실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분투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책임감 내가 낳은 자식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후손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직에 오른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300만 명의 여러분들 뭐죠 명운을 좌우 하고 그분들의 뭐죠 생사를 여러분들 여탈권을 치는 것하고 거의 같은 정도의 무게감이 따르는 겁니다. 5300만 명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이유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입을 담으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옳지 않은 일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인간의 시계라는 것은 참새처럼 짧아 가지고 눈앞에 이익만 보니까 그냥 대충 뭉개면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시계를 확장하게 되면 이렇게 거대한 악과 손을 잡고 선거 부정을 깔아뭉기는데 대통령 이름들 침묵하고 때로는 협력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대통령의 운명이 온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준현님께서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에 무관심 한가 부정선거 정거가 차고 넘치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폭동이 일어났 을 법인데 무슨 생각으로 젊은이들을 비롯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은 어떤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르고 싶어 이렇게 침묵하는가 여기에 준현님이 16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다른 큰 신문 하와 달리 20명 15명 16명이 찬성한 당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피눈물 만한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저는 자식들의 여러분들 부양해야 되는 책임감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자유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한계에서 항상 억누르는 것은 내가 나서 잘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를 향유한 우리 민족이 선거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것이란 것이 너무나 눈에 여러분들 선하고 밟히기 때문에 제가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제가 권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50여 명의 전직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해 제가 하는 분들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늦었습니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인데 고대 연대 서울대 교수님들에 의한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내가 볼 때 나라가 아니고 그냥 뭐죠 이건 완전히 뭡니까 내일 망해도 뭐죠 아무런 항변은 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직능 단체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있는데 정교모를 재배하고는 대학 자원에서 선거 부정 문제의 규명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 정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나라가 됐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신상태라는 부분을 반영하는 데 너무나 심각한 위기입니다. 인간이란 것이 개돼지하고 달라 가지고 빵만으로 살 수 없고 밥 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선에 대한 욕망도 있어야 되고 오름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죠 반듯함 에 대한 뭡니까 열망도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해서 아홉 번 부정성을 치르고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고 헛법재판 들이 이름도 qr코드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합리화해 주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검사를 30년 했는데 그냥 뭐죠 문산 쳐다보는 것을 1년 6개월 이상 하고 그게 나라입니까 소새끼 나라도 아니고 뭡니까 개새끼 나라도 아니고 그게 나라냐 말이에요 그게 그게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부정선거가 완전히 고착화가 돼 가지고 나라가 골로 가게 되면 도대체 앞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들 뭡니까 노후는 얼마나 망가지겠냐 이야기에요. 이 여러분들 이 보면 어떤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르고 싶어 이렇게 침묵 하는가 이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일 겁니다. 다 여러분들 언론에 뭡니까 중견 칼럼니스들이 다 여러분들 헛소리를 하지만 이 민초들이 이름들 어제 거제 이름들 대구 경북의 조작값이 왜 15%가 되지 않고 5%가 돼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 승리하게 됐는가 라는 그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남긴 댓글인 겁니다. 이게 진짜 목소리거든요. 이거를 대통령질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어찌 저리도 유약한지 집구석은 썩어 썩어져 가는데 남의 집 구경이나 다니면서 헤헤거리고 있으니까 참 힘들다. 한 분이 대통령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구제불능이다. 총선 이후의 삶이란 것은 낚시의 미끼 떡밥 유혹에 걸린 물고기 신세가 될 것이다. 저항도 못하는 물고기란 요리 대상일 뿐이다. 잡힌 후에 신세 타령만 할 것인가. 저는 진작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통령의 침묵이 설명이 안 됩니다. 대통령 침묵을 여러분 우리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학위를 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현상을 진단하고 지금을 진단하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상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저렇게 굳세라 금순이도 아니고 굳세라 뭡니까 침묵을 하는지를 보면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부정성을 다루기만 하면 지금의 지지도보다 따따따따따따뿐이 될 건데 왜 침묵하냐 왜 침묵하냐 침신풀이 땅콩으로 침묵하냐 그건 아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가가 뭐냐 그렇게 여러분 찾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초기에는 경상북도 대구의 여러분들 조작값이 5%를 낮춘 것이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그냥 흘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선거 결과의 최종 집계라는 것은 집계라는 것은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결국은 조작 단계를 거치는 소위 조작용 서버 조작용 pc에 의해서 모든 마지막 개수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15%를 5% 낮춰 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냥 당선시켜준 모양이다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방송을 했죠. 확정적 사실은 이야기하지만 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상황이 답답하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이 이처럼 덜 끌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메시지라도 있으면 좋으른데 문제 해결에 엄두가 안 나서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부정선거에 우려가 없도록 완벽한 개선책이라 내놓아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나라가 끝장이 납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일제히 깨어 망해가는 이 나라와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 온 천지가 깨어나게 모두 외치야 죽어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체제의 대통령 거짓과 위조가 판치는 세상에 무엇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기가 찬 겁니다. 선거가 허물어졌는데 집이 무너져 이러면 집에 대들보가 무너졌는데 그게 뭡니까 제비표 이런 페인트를 사가지고 콧대 칠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죠. 대통령이 뭐죠 해외나 세일을 한다. 뭐가 뭐하고 갔습니까 페인트 칠하는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나라는 썩어가지고 대들보가 지나면 허물어지는데 대권의 어느 분 말씀처럼 경제도 중요하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간다고 하시는데 세상 사회는 때가 있고 시가 중요합니다. 사의로 부정선거의 증거인밀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수사로 밝히지 않으면 자유민주도의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바보들아 경제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존재하고 경제가 있지 문제는 부정선거야 어리석고 불쌍한 국민들아 나라가 정말 걱정된다. 삶에 숨이 탁탁 막힌다는 겁니다. 동의하신 분이 다섯 분이나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검찰총당 때부터 고발을 계속 뭉개면서 도둑놈들에게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류창고 같은 데가 4.15 총선 이후에 하재도 많이 났는데 증거인밸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해서 안 되는 일이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역시 죽임을 당하듯이 부정선거를 행했다든 역시 죽음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형법의 정의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것은 그건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들 천지에 다 공개가 돼가지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하게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고 대통령이 뭐죠 문산 쳐다보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국민들 대지나 괴로여기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 이야기죠. 선거 부정에 대한 기사가 하나라도 나면 그 밑에 100개 200개 이런 댓글들이 민초들이 그렇게 뭡니까 애절하게 여러분들 모두 요구하고 원망하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세금으로 먹고 타는 인간들에게 입을 담을 수가 있냐 이야기죠. 그거는 짐승의 길이지 인간의 길은 아닌 거죠. 여지껏 어려운 고비 때마다 남의 힘으로 그저 살아온 한국든이라서 참정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모르는 모양입니다. 인간과 같은 피조물은 쉽게 얻으면 감사함과 고마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용맹하게 싸우는데 그 나라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아랍인 입장에서 좀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고향인 구약의 여러분들 가난한 땅을 여러분들 찾기 위해 아주 피눈물 나는 여러분들 600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되면서 그렇게 여러분 나라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참 제가 감동적인 것은 그것을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크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후손들 키웠기 때문에 지금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보이는 그런 기백과 결기와 용기와 전쟁에 대한 뭐죠 결의 같은 경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 말씀처럼 형님 말씀처럼 여지껏 어려운 고비 때마다 남의 힘으로 그저 살아온 한국인들이라서 참정권 귀한 것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방송 나가고 나서 제가 댓글을 대부분 다 읽어보는 편인데 그 댓글 내용 가운데서 너무나 참 뭐 무슨 메이조 신문의 칼럼니스트 글보다 훨씬 더 진솔되고 더 훌륭한 그런 논평들이나 댓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취합을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원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5300만 명의 생사와 5300만 이유로 이어지는 후손들의 생사 여탈권과 관련해서는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화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제도권 언론들이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초들이 우리 역사상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권리를 되찾고 노예 신분과 종놈 신분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분발하는 길 외에는 딸리 다른 대안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부정선거를 회부하는 그런 시리즈가 지난 6월 달에 이제 완관이 됐습니다 이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1군의 정치 세력과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주도했던 그런 사전특표 득표수를 통한 권력의 탈지 행위를 낱낱이 파악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공병호 tv를 후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선거 부정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박면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이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후손들의 권리를 지키는 그런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아주 훌륭한 그런 통사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그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